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훅 하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조선일보에 중국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최유식 기자가 이런 게 나왔네요. 100년 걸려서 이룬 세계 3대 금융센터 홍콩의 씁쓸한 퇴장. 이거 보고 홍콩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한 차원 더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홍콩은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냥 척박한 어촌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영국의 총독들 가운데서 자유무역에 대한 아주 굳건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교역 중심으로 법의 지배, 법치와 그 다음에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만 오랫동안 홍콩은 최저임금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유주의, 경제학의 모든 것을 다 실험했던 때가 바로 홍콩이란 나라는 거죠. 그게 영국이 제공하는 법치와 자유무역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졌던 영국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여러분들 오늘 홍콩에 번영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홍콩 가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좁은 땅에 다닥다닥 붙어 살지만 뭐 별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만과 한국과 여러분들과 함께 네 마리의 용으로 여러분들 등극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이런 꽃을 피웠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홍콩의 민주화가 쓰러지고 시진핑이 뭡니까? 일국 양재체제를 다 파괴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루는 데는 100년이 걸리지만 가는 데는 뭐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견리망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는데 원래 이익이 의로움 때문에 온 거다. 좋은 체제 밑에서 온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를 지킬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오늘의 번영을 가져다 준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체제가 공격을 당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중 홍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드만 삭스에 근무하는 한 중국 전문가는 11월 중순 웨이브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콩 정시 1일 평균 거래액은 겨우 100억 달러를 넘기는 수준. 실제로 종목의 53% 거래량이 거의 제로입니다. 한때 세계 3대 정시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3대 금융센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금융센터 유적지가 되는데 채 5년이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오늘 한국인들이 누리는 불만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은 좀 배가 불러지고 먹고 살 만큼 되면 다 지 잘나가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 체제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체제가 뭐죠? 권력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당대가 당대 사람들이 이기심에서 다 엎어치운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의 이름들 그 거대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다 침묵하고 은폐하고 그냥 딴짓하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벌받죠. 어마어마하게 벌받을 겁니다.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금세 훅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교역국가입니다. 수입해서 어떻든 가공을 잘해서 팔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있어 이런들 개월에 뗄감을 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분기별로 월별로 계속 뭡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이루고 경상수지 적자를 관심 있게 봐야 될 나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건데 천만입니다.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려했던 여러분들 금융센터가 그냥 완전히 골로 가버린 겁니다. 체제가 여러분들 일국 양재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냥 전체주의 체제가 먹힌 겁니다. 전체주의가 별 게 아닙니다. 권력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사회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한 4분의 4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2가 된 거죠. 오늘 그래프 여러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의 선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주장을 펼치더라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무관심합니다. 다음에 금베째 하나만 다는 데 이런 관심이 있고 나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제가 목격합니다. 어떻게 이러면 인간들이 이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는지 인간들이 어떻게 이러면 당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러면 국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지 그냥 친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조선사람으로 보이고 조선사람들 그냥 조선사람들이 본래 그 뭡니까 폐학질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걸린 거가 몇 년 걸렸다는 겁니다. 100년 걸린 거가 5년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5년 만에. 그래서 이러면 홍콩의 여러분들 기대를 걸고 홍콩지수의 여러분들 펀드 샀던 사람들이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홍콩 h지수 겁나게 els 손실 눈등이 3년 만에 반토막 홍콩 h지수 손실 눈등이 공포. 정시라는 것이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미 다 떠나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 참담하게 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질되어가는 걸 보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교체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북조선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마 기네스부감에 오르고 남을 겁니다. 국가의 공적기관이 아홉 번이나 부정성 걸 감행하고 그걸 이런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최 대통령이 등장해서 입 다무는 나라는 그건 인류 역사에 없는 겁니다. 나는 그 조선 사람들의 폐악질을 대한민국에서 보는 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몰락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이시조선의 이름 똑같은 김시왕주가 저렇게 폐악질을 치고 같은 동포들을 노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호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뭡니까. 그렇게 조선 사람들은 꽤 악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반이라도 멀쩡하게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마저 이런데 무너뜨려가지고 권력교체가 영구히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나 사람이 입 푹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보고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공방사님 제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댓글들이 걸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만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세대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모두가 여러분들 하파에 이렇게 악을 이렇게 행성하는지 기가 찰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해가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뭐 저는 오래 보지 않습니다. 2024년도 4월 총선이 그냥 거의 분기점입니다.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권력교체라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무거운 주제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소개받으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 선거들이 4.15 총선 뿐만 아니고 9분의 선거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선거였는가라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한 것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도독놈들 시리즈 1군부터 5건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보급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리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아주 잘 쓴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서도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김없이 여러분 내일도 오전 5시 50분에 새로운 그런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새해 주일 여러분들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